오늘은 띠 띠 띠 띠 띠 바삭바삭 오징어 치즈베리맛 핫도그 치즈볼 치즈볼 초콜릿 치즈볼 바닐라 소스 치즈볼 뼈가 잘 어울린다 치즈볼 아쉽지만 너무 맛있어서 오이도 마늘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쉬웠던 고구마 고구마 너무 맛있어 아쉬웠던 고구마 아쉬웠던 고구마 아쉬웠던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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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딸기 마늘 마요네즈 마지막으로 요렇게 칼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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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베리맛 감사합니다.